비키야! 어! 설아 누나도! 어? 리오나 안녕? 비키는? 어? 글쎄? 누나 방에 없었어? 없었는데? 어? 리오나! 너 지금 말랑이 거래하고 있는 거야? 어... 어... 흐흐흐흐 죄송해 흐흐흑 누구랑? 어? 그냥 나 혼자 나 혼자 아하하 나도 말랑이 많이 가져왔는데 티티가 말랑이 거래하자 그래서 어? 누나 나랑 같이 하면 돼? 말랑이 거래 어?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작은 누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 아... 근데 비키랑 거래하기로 해서 응 아 괜찮아 똑같으니까 엄마가 똑같은 거 사줬어 안 그러면 싸운다고 나랑 거래하면 돼 어... 그래도 비키가 알면 음... 화낼 것 같기도 뭐... 자기가 늦은 게 잘못이지 큰 판이 벌어질 겁니다 큰 판이 벌어질 거라고요 하하하하 큰 판이 벌어진다고 하하하하 자 저는 먼저 이거 젤리볼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하하 이거 엄청 신기해 아... 그럼 저는 이거야 복숭아 말랑이 오 복숭아 말랑이 좋아요 승리 승리 저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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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 이거 핑크 보터지 핑크 보터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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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저거 다른 색깔 있는데 이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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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됐지? 이거야? 이거야? 네? 이거야? 아, 아니 아니 누나 나 이거 말고 다른 색깔도 있어. 이 색깔도 있지. 형광색! 해! 어? 그거 저번에 나한테서 가져간 거 아니야? 어. 해! 해! 그래! 다시 찾아오는 기분으로! 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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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는! 이 스누브! 이거 이렇게 열면 이거야. 이거 말랑이 케이스도 이렇게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이거 말랑이 케이스도 이렇게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병아리 같은데 사실 하얀 집이야. 흥! 어때? 귀엽지?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아 나는 설아 누나한테 주고 싶었던거야 다 주면 되겠다 이거 어 이건 파빗 폰케이스 아 요즘 핫한 파빗 폰케이스 어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너무 귀엽다 귀엽다 곰돌이 곰돌이 누나같아 어 승인 하시겠습니까 승인? 뭐야 추가 더하네 내건 딸랑 스노우고를 하난데 나랑 좋은데 승인인데 정말 추가 아니야 응 나는 승인 승인 그럼 나도 승인 그럼 나도 승인 고마워 리온아 뭘 해 어 폰에 껴봐야겠다 오 이거다 우와 이거다 우와 껴 으에에에에에 다음은 음 이거 어 이건 그때 그 인형? 누나 기억나?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 어 근데 너 그때 꿈에서 이 인형을 이렇게 갖고 놀았었는데 너를 갖고 싶지 아직까지 어 누나 꿈 누나도 꿈 꿨어? 어 이상한 꿈이었는데 그때 너랑 같이 이 인형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같이 놀았어 근데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어 근데 내 손에 인형이 있었어 나도 그랬는데 정말 꿈이었을까? 꿈이지 꿈이었지 누나 난 꿈이어도 좋았어 신기하다 이상하기도 하고 아아 다녀왔습니다 어 뭐야 너네? 말랑이 거래해? 야 너 나랑 말랑이 거래하기로 놓고 왜 오리온이랑 말랑이 거래하냐? 비티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 온다며 아 나 거의 다 왔는데 오다가 아이스크림 사오르느라고 어 대박 아이스크림 나도 줘 나도 줘 아 말랑이 오리온 갖고 있는 거랑 내 거랑 거의 다 비슷한데 나 남은 거 있으니까 또 하면 되지 오 예스 나 이거 예스 누나도 먹어 응 고마워 나는 이거 아 아이스크림 고르느냐고 늦었는데 그런 사이에 말랑이 거래가 끝나버렸네 아잉 억울하다 서라 누나랑 말랑이 거래하기 대성국 에헿헿헿헿헿헿헣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